방금 테스트 집에 보내준다는 그런 말에 자꾸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잖아요 그 어른들은 다 집에 보내준다는 그런 설득으로 나를 잡고 잡아놨던 거예요. 한 번 누군가 하나는 달라든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익이 됐고 한 번 하면서 그런데 그 본보기도 하나를 죽입니다. 진짜 이 입에서 거품이 올라준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 곱팡색으로 올라온 거예요. 저기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 영화에 그냥 한다면 살인마가 그냥 막 끌고 가면서 사람을 때려지기고 그 14살 나이에 그걸 보고 어느 누가 겁이 안 나겠어. 공포스러워. 너무너무 힘들어. 고마워요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네. 너무 힘들어.